자, 방송합시다. 파크라이 프라이머방송입니다. 파크라이 프라이머방송은 시청자이신 진천아임앤프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천아임앤프님의 후원으로 파크라이 프라이머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85점, 85.6%가 이제 완성인데 아이고, 이제 거의 끝나간다 싶네요. 뭐야 이거? 야옹이 차려? 예예예예 정신사나 뭐 야옹이 이리와 야옹이 죽을라고 이 새끼가 여행 우리가 지금 이 위쪽으로 해야되는데 어 우리 뒤에 어떤 새끼 짐 따라오는 거야 찻.. 아이구 씨.. 지금 호랑이가 뭔지 아닙니다 지금 뭐가 엄청 따라오는데 죽을래? 싸가지 없는 놈들 어제 이제 저 위쪽에 동굴 쪽으로 갈려다가 어이없이 죽었죠?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어이없이 죽었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은 요쪽일 겁니다 오늘 어떻게든 결판을 좀 내버려겠다 오늘이 휴일이니까 쉬는 날이고 할 것도 없고 핫크라이 프라임월드 오래 했잖아 그죠? 지금 내가 서른 시간 정도 했지 싶은데 그냥 순수하게 시간만 치면 형파 형파 뭐하고 있어 임마 왜? 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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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 봐 시시 대전 episode 재단 빛나는 도어를 확보 하고요 빛나는 손 또 16개밖에 안남았네 진짜 얼마 안남았네요 뭔데? 아 이렇게야? 뭐지? 체력받아 늘어다니깐 좋네요 헥 아 난 왜 이렇게 멍청한 것인가 으흐헛허헣헣헛허헛헛허헛허허헛헠헛헍헛허헛헛하헛헛헛헛흤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아 어제 이것때면 내가 지금 빡쳐서 웃기믈볼건데 또 이것때면 지금 이건 내가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걸까? 또 소규모 전투 일났네? 어? 한심하다 한심해 이걸로 오늘 20분 깎아먹고 시작하네요 그럴 수도 있지 왜 저 동굴은 저렇게 그 위쪽에 설정돼 있지? 죽을려고 이씨기 부장 우리는 요쪽입니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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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다 양파 왜 왔어 자 야, 이거 뭐고? 흐엉 이리와 큰일 났다 양파 이불을 없어진다 양파 이불을 없어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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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사고쳤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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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로 어떻게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려갈 수 있는 동굴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아까 떨어졌던 게 나가는 길이고 이상하네 다른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른 쪽으로 안 통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막다른 길인데 여기 그냥 수색할 수 있는 자루 하나 있는 거라서 뭘 할 수 있는 오버젝트가 없는데 여기 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라고 그냥 어떻게 내려가 이거를 갈고리 같은 것도 없고 이 위로도 갈 수 있는 뭔가가 없고요 막혔네 야 뭐 이러냐 시작하자마자 막히냐 1 떨어지면 또 아까처럼 죽을 것이고 그죠? 뭐지? 이쪽으로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특별한 게 없는데 그치?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옆으로 세는 길도 없고요 이상하네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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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분명히 동굴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봐요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이게 도대체 20분째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이해가 안 되네 뭔가 다른 출입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멍청해서 뭘 못 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 생각엔 내가 멍청해서 못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네머드들이 정리해주네요 이상하네 미나씨 안녕하세요 아 여기 20분째인데 지금 방송한지 이번 논굴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 제대로 뭔가 안 돼 다른 출입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무종불량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안 돼 이해가 안 됐네 해 이해가 안 되네 빨리 여기가 동굴 입구인데 동굴 입구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죠? 길이 없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뭐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건데 아닌가? 다른 길이 있나? 이쪽에? 아닌데 다른 길 없는데 그죠? 이 위로는 못 가는 길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뭐 될 것 같은데 이 위로는 못 가는 걸 갖고 흠 분명히 다른 우회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단 지금 들어온 분들을 위해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이 밑으로가 원래 가는 길 같은데 이 밑으로 갈 수가 없어 그냥 떨어져 죽어 이게 내려가는 동굴이 아니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 죽고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 좀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근데 이쪽에 뭐 길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막 다른 길이에요 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요 다른 길 없죠? 그죠? 그냥 막 다른 길이야 이 바비가 깨지는 바위도 아니고 근데 이 길 말고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 일로 떨어지면 죽고요 내가 지금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떨어져 봤고 그럼 떨어지면 죽어 이 쪽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길이 있느냐? 길이 없어 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저 이런데 길이 없어 슈발 길이 없어요 이리로 가면은 그냥 돌아나가는 길인 거죠 그죠? 좀 빡치는데 아 이게 무슨 동굴이죠? 뱀물 동굴이네요 뱀물 동굴 찾아볼까? 아 공약 같은 거 적어놓은 사람이 없을 텐데 어? 있네? 어? 여기 있다 뱀물 동굴 이거 어떡해요 아닌데 이 사람 내려갔는데 잠깐만요 뱀물 동굴 뭔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긴 했나보다 영상이네 이 사람도 유튜브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것 좀 보고 갈게요 저저기 들어가서 어? 헐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야 도대체 저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개뽀록이잖아 이거 흐흐흐 이씨 이씨 좀 짜증나네 보니까 지금 저 아래쪽이 그 물이라는 거야 이 공약은 여기 있잖아 여기 저 아래쪽 이 개뽀록이잖아 이거 그 아 히 한 처음에 내가 떨어져서 그냥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 이 빡치네 히 히 아 어이가 없네 이게 또 뭐야 이게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죠, 이거는 그... 디자인어놈 이건 이제 좀 디자인어놈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거지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아무튼 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쪽이죠? 이번 농구는 좀 어렵네 진댁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난해하네요 새끼 아님 뭘 잘했다고? 잠깐만 있어봐 왜 새끼가 이불음졌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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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그... 아까 이불에도 오줌쌌거든 그래서... 쫌 쫓아낼 필요가 있었어 하... 하... 아무튼 이 근처인가 있을텐데 어! 벽화다 벽화다 벽화는 두개 남았네 두개 남았고 이제 빛나는 손만 찾으면 되는데 빛나는 손만 찾으면 되는데 빛나는 손만 저쪽에 있다네요 뭐... 뭐...? 어... 뭐...? 뭐...? 이... 침! 파괴다 다... 기운! 파괴다 다! 지닥아 다... 어 깼다 자 요 동굴 하나 깼는데 내가 30분을 썼다 자 깼습니다 깼고요 요정은 더 이상 뭔가 없네 그죠 뭔가 없고 이야 이 위쪽으로도 뭔가 있네 정말 뭔가 할만한거는 끝도 없네요 엄청 많네 자 이제 요기서 요 안쪽으로 한번 더 가봅시다 이벤트로 더 갈 것 같은데 아 퀘스트가 있네 본진 간사하면 퀘스트를 줄겁니다 저 안쪽으로 더 가라고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더 갈 수 있는데 퀘스트를 통해서만 들어가는게 있을거에요 저기도 아마 이질라족 본거지처럼 우담족 본거지 뭐 그런 맵이 있겠지 aw praw ông e tenemos e e e e e e 얘부터 가볼까? 눈에 눈이라는 미션이 추가 됐구요 우단족 타도 이제 미션이죠 요거는 요런 것들은 이제 게임 진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걸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메인 퀸 같고 요런 것도 보여주고 가면은 다 부쌌구나 이렇게 수치도에 안보이더니 벽화 2개도 남았고 8장씩 5개 남았고 도티만 남았고 막 그렇네요 자 요건 나중에 또 모든 걸로 하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쟤는 어디있을까 저 끝에 있네 저 끝에 있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여성은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좋은 퀘스트다 퀘스트가 2개 추가됐는데 민 퀘스트 필요죠 어디있을까? 일단 우담족 퀘스트는 아 요쪽에도 뭐가 있네요 자 요 우담족 퀘스트부터 먼저 깹시다 오늘 좀 그 프라이머를 뭔가 좀 결판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제 5시간을 연휴에 있었었는데 5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잡다하게 할게 워낙 많아가지고 동굴 같은거 신경 안쓰고 그냥 그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제 메인 퀘만 깨도록 하면 사실 오블리비언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텐데 잡다하게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비게임들이 그래서 난 되게 맘에 드는건데 잡다하게 할 것 많으면서 메데스타처럼 족같은 버그는 없고 크라면 재밌는거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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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스트가 왜이렇게 벌어 적이네 패스트가 왜이렇게 벌어오는 거야 패스트가 왜이렇게 벌어오는 거야 패스트가 왜이렇게 벌어오는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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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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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intimidated by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군요 미행이 안하는데 미행이 안고 아아악 어딨어? 어딨어? 저기 어디있죠? 네 안녕하세요 야! 뭔데? 아니 쯔 아니 저기 뭐저렇게 강해 아 절벽에 있었어요? 아이씨 독이 왜저렇게 강해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이게 아 이쪽이 있었구나 아니 가스가 난 저렇게 강할 줄 몰랐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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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성격이 되게 안죽네요 저구나 독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성가시다 음..이게 미행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미행을 하면 그냥 이제 바로 그 텐트 안에 있었는데 미행을 못하니까 찾아야 되는군요 자 탈출을 합니다 퀘스트 캤구요 북쪽에도 퀘스트가 많아요 자 카루쉬 퀘스트 캤 퀘스트 캤 퀘스트 캤 쟤들은 왜 저러고 있어? 매몬드가 성체였나보다 새끼는 금방 죽은거인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매몬드도 그냥 무리없이 잡을 정도가 됐네요 어? 고맙습니다. 보자 이리로 가야겠네 또 있어 저기 맞네 저 엄청 많았네 자 모브의 둥글에서 카루씨를 찾으랍니다 아마 이 안쪽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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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쟤구나 아 카루씨 없구나 누구라고 쟤가 아니 아니 wise науч 이지를 탈출을 시키는거야? 아 초록림 맞추면 그냥 회복하는거구나 무한단물같은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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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이끼 지지분이네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끝아닌? 좋은 형제다 하나씩 해결돼 가고 있네요 자 영상 끊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